안녕하세요. 출발하라의 하라입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어마무시한 일을 겪은 후 저는 벨리코 트루노구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곳 로마니아 수도 부쿠레시티에 왔어요. 불가리아랑 비슷할 것 같은 느낌에 사실 올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지금 아니면 이 먼 곳까지 다시 올 수 있을까 싶어 그냥 로마니아행을 결정했죠. 그렇게 부쿠레시티에 도착. 그런데 첫 느낌이 나쁘지 않은걸요? 숙소 가는 길에 만난 메인 광장의 분수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주는 것 같은 지금 햇빛이 엄청 강한데 분수를 보니 정말 시원해요. 그럼 지금부터 로마니아 수도 부쿠레시티와 근교 도시 시나이아 여행을 시작해볼게요. 부쿠레시티는 동유럽의 파리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상상했던 낭만적인 분위기보다는 쭉 뻗은 넓은 대로 그리고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을 줘요. 제가 처음 찾은 곳은 차오세스코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지은 인민 궁전이에요. 총 12층에 3천 개가 넘는 방이 있는 어마어마한 궁전이지만 국민 혈세를 남용했던 차오세스코는 결국 시민들의 혁명으로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현재는 국회와 국제학회장, 결혼식 피로연장 등 다양한 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브로 폴레오스 교회 스타브로 폴레오스 교회 아, 발음하기 어렵네요. 스타브로 폴레오스 교회는 정교회 교회인데요. 정교회란, 그리스, 러시아, 동유럽 등의 지역에서 예수 탄생 30년 후에 사도시대부터 발전한 그리스도 교회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스타브로 폴레오스 교회는 내부의 아름다운 프레스코아로도 유명한데요. 안타깝게도 이 지역이 지진이 많았던 지역으로 보존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멋있죠? 전 교회도 좋았지만 교회 건물 옆에 있는 이곳 정원 같기도 하고 확실히 용도는 모르겠지만 조용하고 천천히 거닐며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교회에서 나와 다시 통일광장 방향으로 쭉 걷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거리를 지나니 꽤 큰 교회가 보이네요. 전 몰랐는데 유명한 교회인가봐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행을 하다보면 교회 성당을 정말 많이 봐서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전 교회 성당 보는 게 재미있고 좋아요. 마음도 편해지고요. 성 안토니 교회 근처에 마누쿠 여행 숲이 있네요. 19세기 목조 건축물인 마누쿠 여행 숲은 과거에는 창녀 산인 등 하층민이 머물렀던 곳인데요. 지금은 로마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로 꼽히며 아주 유명한 곳이죠. 호텔 가격은 모르겠는데 호텔과 함께 있는 레스토랑 가격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통일광장 의지노우 햇살을 받아 봉수가 더 반짝반짝 시원시원하네요. 다음 날 어머 이거 뭐래요? 개선문? 아 이래서 부쿠레시티를 동유럽의 파리라고 하는 건가요? 개선문 근처에는 부쿠레시티에서 가장 큰 공원인 헤라스트라우 공원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를 보러 온 게 아니고 공원 안에 있는 농촌 박물관에 왔어요. 숙소에서 만난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네요. 농촌 박물관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구에는 이렇게 기념품 샵도 있고요. 전통적인 물건을 팔아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와 분위기는 합격 뭔가 한적하니 초록초록한 것들도 많이 보이고 괜찮아요. 1815년도의 루마니아 집이래요. 되게 특이하죠. 아 근데 볼수록 재미있어요. 어떤 박물관인가 했는데 루마니아 전통 가옥들을 재현해 놓은 곳이네요.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옛날스러운 거. 이런 거 보면 여행하는 나라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뭔가 상상이 돼서 재미있어요. 지붕만 나와 있어요. 지붕만 나와 있어요. 여기 연핑크 꽃 정말 예쁘지 않아요. 여기 있으니까 뭔가 숲속의 공주가 되는 느낌?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촬영을 못했는데 여기 근처에 호수도 있어서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군비지도 않고 선선한 바람도 불고 아마도 부쿠레시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와 돌아가는 길은 걸어서 가보려고요. 솔직히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닌데 가는 길에 이것저것 명소들이 있어 그냥 걷기로 했어요. 한참을 아주 한참을 걸어 만난 아테네 음악당 재밌어요. 로마니아에는 파리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또 거른이 만난 혁명권장 솔직히 특별한 건 없어요. 이런 기마상 정도? 그래서 저는 빠르게 패스하고 근처에 있는 프레출레스코 교회에 갑니다. 이곳도 프레스코와가 아름다운 교회에요. 거의 문 닫을 때쯤 도착해서 이곳도 빠르게 보고 나왔어요. 저 부쿠레시티 너무 대충 보나요? 이해해주세요. 장기여행을 하면 특히나 더 나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루마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펠레슈성이 있는 시나이아에 가려고 합니다. 부쿠레슈티 북역에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1시간 반 만에 시나이아 도착! 그럼 성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성까지 거리가 좀 되네요. 그래도 가는 길이 좋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공기도 좋고 나무 그늘 덕에 시원하네요. 가는 길에는 기념품 파는 곳도 많아 지루할 틈이 없어요. 저기 멀리 성이 하나 보이는데 저 성이 루마니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펠레슈성? 와 멀리서 봐도 뭔가 로맨틱하고 예뻐요. 지금 완전 기대! 빨리 가볼게요. 기차역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성 입구에 오니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특히 단체여행자나 어린이들이 정말 많네요. 아이들을 보니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견학 다니던 추억이 떠올라요.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크기는 작은데 그래도 멋짐! 펠레슈성은 투어로만 내부 관람이 가능해 보통은 티켓을 사고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30분을 기다리다 드디어 입장 입구부터 뭔가 럭셔리해요. 펠레슈성은 카로리세가 여름 궁전으로 지은 곳으로 르네상스 바루크 로코코 양식이 혼합된 독일 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축된 성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풍성한 느낌이 드네요. 성앞으로는 이렇게 멋진 정원이 있는데 내부 관람을 원치 않으면 이곳에서 정원을 즐기며 성의 외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참을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예뻐요. 정원이 펠레슈성에서 조금만 가면 또 다른 성이 하나 있는데요. 펠레슈성은 바로 카로리세의 조카인 테르디난도 왕자부부를 위해 지어진 펠레슈성입니다. 펠레슈성이 화려해서 그런지 펠레슈성은 조금 소박한 느낌이네요. 펠레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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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펠레슈성이 다시 보고 싶어 왔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렇게 비가 오네요. 그래도 많이 오지 않아 주변을 좀 더 거닐었어요. 비 오는 날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운치 있잖아요.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저기 보이는 게 저게 뭘까요? 아 여기가 바로 시나이아 수도원이네요. 왔으니 보고 갈게요. 힐링한 입으로 보내주세요. 힐링한 입으로 돌아가고 온 음식을 arran으로 좋아해요. 왠지않도 같이 unravel고, 아닙니다. 시작됩니다. 시나이아는 궁전 외에 특별히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전이 정말 예뻐서 충분히 올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통일관장의 분수대예요 주말밤 9시 30분에 이렇게 분수쇼를 하는데 정말 최고 최고예요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쳐요 우와 번개치는 하늘 위로 솟구치는 분수 정말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완전 이건 환상적이야 정말 살면서 번개치는 날 분수쇼 볼 수 있는 날이 또 언제 있겠어요 그래서 더 특별한 오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